지구평평설을 믿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이분 궁금한데? 어빙신 지평이 지평이는 지구평평인가요? 지평신 지금 농구 개 잘한대 멘탈이 이렇게 단단하니까 농구를 잘하는 거야 모두가 세상 사람들 자기 빼고 모두가 다 뭐라고 하는데도 그냥 가 기열이 형이 어빙팬이라고 합니다 똑같아 하는 행동이 똑같아 룩삼님이 지구평평설을 믿어요? 전에 나 할 때 오셔가지고 지구평평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나? 지구평평설은 뭡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평평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주선으로 이렇게 멀어서 찍었잖아요 여기가 지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인공위성이 이렇게 해서 찍었잖아요 아 이렇게 평평하다? 동그랗게 네 이렇게 평평하다 인공위성으로 찍은 거 우주선에서 찍은 지구의 무늬가 땅하고 바다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지구평설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 그거 지각이동설? 뭐 지각이 이동한 거 아니야? 지각이동설 뭐 그런 거래 지각이동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전화 한 번 해볼까요? 아 룩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형님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그 지금 잘 거라는 채팅이 있었는데 살짝 아쉽게 틀렸습니다 그 채팅창 분이 아 보통 언제 일어나서 언제 주무시죠? 한 6시 정도에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목숨이 좀 잠겼는데요? 일어나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가? 한 시간 정도 되면 이제 풀리는데 근데 아직 55분 상태라서 5분 뒤에 풀릴 예정입니다 아 우인님 잘 계시죠? 아 잘 지내죠 우인은 아직 자고 있죠 규칙적이기만 하면 되죠 같이 살기 전에는 둘 다 뭐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가지고 오늘 몇 시에 잘진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쵸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신조차도 몰라 그래서 무신론자야 어 교회 다녀요? 공학신에 저는 무가지론입니다 아 무가지론 무가지론이 뭐지? 신이 있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아 그러니까 무교와는 다른 거죠 자꾸 스탠스가 좀 약간 일관되어 있네요 지구평평설도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다로 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과 약간 비슷한 겁니다 제가 보지 않은 이상 믿기가 좀 힘들다? 꼭 본인이 이제 체험을 하고 그 경험이 쌓여야지만 믿는다 그렇죠 그때 초대석 했을 때도 제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그러면 못 믿겠다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 같은데 왜냐면 1 더하기 1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2라는 걸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거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끊임없이 확인하는데 그게 굉장히 쫀쫀하게 되는 거지 저는 사실은 지구는 평평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리스펙트를 하고요 지구는 동그랗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리스펙 하는 상태에서 그것도 리스펙 하고 메인이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꼬집는 스탠스다 그러면 혹시 그 똥도 찍어 먹어보셨나요? 형님 진짜 질문이 좋으셨는데요 제 평생의 그런 꿈 같은 거였거든요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근데 제가 그래도 정상인인가봐요 형님 아직 거기까지 극단적이진 않아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공혁준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지 내가 판단이 되겠다 동거도 그런 의미에서 좀 하게 된 걸까요? 그렇죠 주위에서 뭐 여러 가지 추천들 아무리 친한 친구와도 마음이 완벽히 맞지 않는 이상 동거는 힘들다 라는 많은 그 얘기들 있었지만 어드바이스 조언들을 들었는데 아닌데? 내가 안 살아봤는데?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버린 거죠 나는 꼭 찍어 먹어봐야겠다 그렇죠 공혁준이란 똥을 찍어 먹어버린다 아니 전 똥이라고 안 했어요 왜 혼자 왜 오늘 그 침창매님 시청자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걸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을 세상 삶의 하루쯤은 가지는 시간도 굉장히 값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찍어먹고 또 찍어먹어봐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스로 치면은 모피어스 같은 인간인 거죠 계속 의심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도 뛰어넘는 저는 똥을 이제 못 찍어먹어봤지만 시청자분들은 찍어먹으신 사람이더라 더 훌륭한 찍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룩삼님이 원하는 건 청출어람이죠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를 뛰어넘는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지도작도 그렇죠 제가 그러면 그분의 뒤를 따라갈 준비는 무조건 되어 있다 나는 사실 내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역부족이지만 저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류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과학자라는 분들은 저랑 말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탄생한 이 직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 같은 놈들을 처단하기 위해 과학자라는 직업이 생긴 거 아닐까요? 그들끼리 배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설득을 다 해버리고 당해버리고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철이 필요하다 저 같은 사람이 좀 필요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룩삼님을 설득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인류도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장치로서 나도 인류의 공헌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10분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지구평평설에 대해서는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냥 한번 전화한 거예요 불쑥 드린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좀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인을 굉장히 낮춰서 말씀하시지만 그게 또 거짓이 있지 않다는 점 진짜라는 점 미친 거죠 사실은 과학자의 대척점에 있다고 말하는 건 낮추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낮춘 거예요 원래는 설득시켜봐 원래 이게 스탠스인데 아 저를 한번 설득해보십시오 이게 좀 약간 낮춘 거죠 혁준상 한번 전화해보겠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나요 기안84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아 외국이네요 지금 지구평평설 믿을 것 같은 사람 없나요 아니 왜 자꾸 뜬금없는 사람들한테 전화하냐고 하는데 뜬금없진 않아요 아 종수씨 종수씨 한번 볼까요 아 종수씨 방송중이에요 아 되게 성실하게 사네요 하긴 종수씨 맨사니까 아 안녕하세요 철면수십님 아 안녕하세요 병관님 아 투기장 개모타는데 왜 투기장 하세요 아 꺼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것도 따라하려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나물키로 지구평평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구평평설이 뭔지 아시나요 약간 그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그 어떤 유사가 얘기하는 건가요 그쵸 이제 말 그대로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 아 있어요 예전에 63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열씨한테 아까 전화를 했어요 어 뭐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지 모른다는 주장이에요 아 평평할 수도 있다 그쵸 종수씨는 수학자니까 좀 이제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 저 완벽하게 알아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본인은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그 남이 하는 얘기는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다 아 일리 있어요 지구평평설이 이렇게 좀 타당한 주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어 사실은 아예 그거에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무제한 사람들의 얘기다 라고 하기에는 몇 백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이야 뭐 사진으로도 보고 위성으로도 보고 막 이런 근거들이 있긴 하지만 네 요새 음모론도 많지 않습니까 뭐 남들이 주는 정보를 100% 다 신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아 이해는 된다 근데 사실은 가로 치고 이해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그 근거가 낫지만 그들의 생각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만 하지 않는다면 뭐 지 매미죠 뭐 그러면은 어 종수씨는 지구가 둥글다가 100%에요 아니면 99.95% 막 이런 식이에요 거의 100%에 수령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평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끝까지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평평할 수 없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평평하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그 평평할 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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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첫 점? 오늘 점심 첫 점? 둥글다고 믿고 있지만 네 아 미안합니다 둥글다고 믿고 있지만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제가 이렇게 억지로 바꾸고 싶진 않다 그럼 뭐 지들 만에 사는 거니까 근데 저는 입가고 뭐 어쨌든 뭐 여행도 좀 다녀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론에 의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건 씨는 그 지구가 그러면 둥글다고 믿는 분이시잖아요 아 그럼요 왜 둥근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구가 왜 둥글다고 믿는지 어 일단 그 옛날 사람들이 밝혀내게 했습니다 그 배가 멀리서 오면은 아래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셨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기록들이 남들이 다 인정하는 기록들이 계속 내려져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아 미리 말씀드리면 둥글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현 씨 얘기 동조하지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마녀사냥이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 되게 무지한 사람치구를 봤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그게 확실히 진실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가 이제 포인트가 아니고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납득이 되잖아요 해안선에서 배가 아래서부터 보이는 것은 쉽게 이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말했다는 것은 병건 씨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맞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이지 남들이 많이 믿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저 요새 넷플릭스의 삼체라는 드라마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종수 씨 말투잖아요 아 아니잔 쌈 뭐 언제 그래요 아 지금 우리 전문적이 똑똑한 얘기 하잖아요 삼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도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과학적인 얘기에 이게 맞는 건지 틀린지 제 수준에선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픽션인지 아니면 진짜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보다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어떤 그 이론이 필요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걸 설명해줘도 저 같은 수준에서는 일반인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아 혹시 또 투기장 또 졌나요? 안 하고 있잖아요 약간의 게임을 하는 제스처가 안 보여요 아 그럼요 지금 한판 끝났고 명건 씨랑 통화에 집중하기 위해 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기회에 맨날 차돌점풍 프레임 벗어나서 좀 똑똑한 척 말이라도 잘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아 똑똑한 척 해봤자 뭐 사실 너 아이큐 몇이야 인마 나 맨사야 아니 똥에다가 향수 뿌린다고 해서 똥 냄새가 뭐 영혼이 지워지나요 똥에 향수는 맨사야 뭐 너는 진짜 병건 씨는 유튜브 안 했으면 사기꾼 했으면 사기꾼 이런 거 진짜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든 뭐 동그랬든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지말 맞다고 우기면서 믿는 사람들 됐고 참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종술 씨가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아 그래 네 말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발언이 뭐냐면 이 일 안 했으면 사기꾼이 됐을 거다 이러면서 그게 인정하는 그 최종 마지막 발언이거든요 예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줘도 될까요 인정을 하셨으니까 아 예 그러시죠 투기장 방송을 하고 계신데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재밌는 토론이었어요 네 다음에도 또 노래 부르러 한번 오십시오 아유 뭐 자주 가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렇게는 병건 씨는 그럼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는 아 그렇죠 둥글 뭐라고 하죠 둥글다고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둥글다라고 믿는 사람 평평주의자 둥글주의자 보통은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리스펙을 담는다면 네 지금 화두를 하나만 더 던져주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지구에는 형평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 공동설도 있어요 아 구멍이 둘려있다 그렇죠 지구는 교체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엄청나게 발달한 문명이 산다 그래서 거기에 히틀러가 사실 죽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설까지 아 히틀러까지 나오나요 추가 에드온설이 있어요 히틀러는 살아있다 오 예시네요 오늘 그거 병건 씨가 파헤쳐주나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유튜브에 올라오면 정독하고 제가 한번 나중에 침철당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 나눠보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작업일 수도 있어요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간다는 것은 어떤 불편한 세력이 있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경비 잘 강화하시고 조심하세요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있어요 종수 씨잖아요 프리메이슨 왜요 권력의 상징 아닙니까 프리메이슨 한국 사람이 프리메이슨은 저기 외국 애들이잖아요 미국 애들 잠실지부 랩틸리언 랩틸리언 알겠습니다 잘하세요 네 병건 씨 오늘 방송 잘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가 왔네요 혁준상한테 제 번호가 저장이 안되어 있었어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혁준님 반갑습니다 제 번호 지웠어요? 그냥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바뀌었어요 자주 바꿔요 죄송합니다 알잖아요 저 정 없는 거 룩3님하고 또 절친이시지 않습니까 룩3님이 또 지구 평평설을 좀 주장하시는 분인데 지구 평평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구 평평설이 그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 끝으로 가면 떨어진다는 그 말을 치지 마시는 거죠 떨어지는 거는 이제 약간 갈리고요 의견이 일단 평평하다는 게 이제 공통된 주장입니다 누가 룩3이요 네 아니 뭐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으니까 우주를 네 그러니까 뭐 사진만 봤지 네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같은 이제 자리에 식사는 하고 싶지 않은 정도에 있지 아 아 그래서 싸웠나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또 안 맞으니까 생각해보면 아 이게 지성인으로서 이제 음모론을 좀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굳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아 혁준씨는 그럼 좀 단호하네요 네 약간 그 지구 평평설 같은 설은 음모론이고 네 굉장히 비과학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나 이 아이장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의 전부 노력을 이제 허수로 만들어버리는 뉴터리 그 사과 떨어뜨린 사람 맞죠? 아니다 다이너바이트 만든 사람인가? 네 맞죠 예예 그 사과 떨어진 사람 아예 사과 떨어진 사람 맞죠 예 오 인텔리준 아 뭐하고 계셨나요 아 저 뭐 예 밥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밥 만들어야 돼가지고 아 좀 그 어때요 그 좀 잘 살고 계세요? 뭐 그럭저럭 예예 갑자기 공백이 아 0.5초 공백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놀러오세요 룩공 한번 해가지고 뭐 컨텐츠 한번 할까요? 아 뭐 저는 뭐 좋죠 언제나 마음 한번 불러주시면 룩공의 vs토론 알잖아요 저는 뭐 프리한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굉장히 인텔리한 모습 잘 들었고요 저도 한번 이따가 이제 전화통화 다 했으니까 지구평평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주십시오 예예 지구평평설 지구평동설 지평설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는 반지성주의 음모론에 기반한 주장들을 말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평평한 땅이 물 위를 떠있다고 생각했다 정말 까마득한 고대에서만 그랬다 근데 기원 전부터 이미 지구가 구형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월식 때 달에 드리워지는 그림자 수평선에서 선박이 나타날 때 돗대부터 보인다는 사실 그걸 근거로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고대의 과학 지식으로는 중력이라는 개념에 접근하지 못한 탓에 대지가 구형이라면 이제 반박을 하는거죠 어떻게 동그라미에 사람이 설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럼 여기 있겠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있는거야 ㅅㅂ 스파이더맨이에요? 뭐 이렇게 되는거죠 얘를 어떻게 설명할거야 최종 방어선이죠 지구평평설의 최종 방어선 이게 모든 사람이 근대 이후에는 둥글다고 믿게 됐어요 보통 교육을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고 지구과학을 교양으로 생각해가지고 다 공부를 했단 말이죠 교육을 받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지구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평평한 지구학회 이름 그대로 지구가 평평하게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2017년 11월 9일 10일에 이틀에 걸쳐서 노스캐롤라이나의 캐리에서 제1회 콘퍼런스를 열기도 했다 또 유서깊은 단체 영국의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세미얼 로보텀으로부터 시작된 제택틱 에스트로노미 세미얼 로보텀이라는 사람이 지구 평면설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퍼드 강에서 높이 실험을 했는데요 측량 결과 지구가 공 모양이라면 공률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공률이 안 나왔어 그럼 뭐냐 평평하다 이거야 근데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근거로 측량 자체가 잘못됐다 증명을 해냈어 하지만 로보텀은 아 내가 잘못 재지 않았어 지구가 둥글지 않을 뿐 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430페이지에 달하는 책까지 써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는 구형이 아니라 원반형이야 지구의 중심에는 북극이 있고요 원반의 가장자리에 얼음벽이 있습니다 남극 대륙이 말이죠 그리고 원반의 한쪽면에 3개가 올려져 있으며 태양과 다른 땅에서 4800키로 높이에 있고 우주는 그보다 조금 높은 5000키로 위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려볼게요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생긴 지구라고 생각하는데 로보텀은 약간 이렇게 빵떡같이 생긴 원반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는 북극 여기는 피자같이 남극 그러니까 우리가 살잖아요 원반에 그러니까 삥 돌아와도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원반이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 태양하고 달이 있고 그 위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야 북쪽으로 가면은 북극이 나오고 남쪽으로 가면 당연히 남극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마인크래프트처럼 벽이 있다 그래서 이 벽 따라 이렇게 돌게 된다 그리고 천체 운동의 관측 결과 이 원반형 지구에 끼워 맞추기에 온갖 설정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내놓고 이 답에 틀리지 않게 설정 끼워 맞추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태양이 북반구에서 남쪽 하늘에 남반구에서는 북쪽 하늘에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원반형의 지구에 적도를 따라 매우 가까운 고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가깝다고 설정했기 때문에 태양의 크기나 밝기는 현실에 비해 매우 줄어든다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적도를 따라서 태양이 이렇게 같이 도는 거야 그리고 이 높이가 5000km니까 태양은 원래의 크기보다 당연히 작아지죠 우리가 실제 육안으로 보는 게 이 정도 크기니까 실제 5000km면 실제로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주 밖은 물로 차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주 밖이 물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달의 물결무늬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플래더스에서도 달은 대기권 안에 있고 물은 대기권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플래더스 평평한 지구에서는 달과 해가 대기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성급 진량을 가진 물체가 원반형이면 중력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구형이 되겠지만 이 지구만큼은 신의 권능이 어린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류 인력은 무시하고 형상을 원반형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성력으로 신의 권능으로 피자 엉태가 된 거죠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계기는 세미얼 로버텀이 베드포드강에서 측량실험을 하기 전으로 거슬러 왜 측량실험을 했을까요 왜 지구는 평평하다는 가설로 그걸 증명하려고 측량실험을 했을까 이 사람은 근본주의적 기독교 신자로서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 맞춰가면서 지구는 평평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되게 애매모호한데 근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알파고님 오셨을 때 그런 코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고 한 것처럼 이 사람도 좀 그런 느낌으로 한 거겠죠 요한계시록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땅 내 모퉁이에 천사가 하나씩 서서 땅에 내 바람을 제지하여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렇게 해야 되나요 모퉁이 퉁퉁이 엄마를 세 글자로 하면 천사가 하나씩 서요 땅에 내 바람을 제지해 막 바람이 불어 멈춰 멈춰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바람이 없는 상태죠 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땅 뭐 유럽도 있고 뭐 아시아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이걸 원형이라고 생각해보면은 기퉁이에서 막아준다는 이게 원형적 사고예요 근데 이런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요한계시록 7장 1절 땅 내 모퉁이는 실제로 지구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내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동서남북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막고 있었다고 게다가 성경은 지구를 둥글다고 하고 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을 봐도 알 수 있고 둥근 지구의 안진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원형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구형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애초에 평평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쓰여있지 않다 유니버셜 재테틱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세미얼 로보텀이 세상을 떠난 후에 엘리자베스 블런트라는 여성이 이런 단체를 또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한테 다양한 각도로 까였고 설득력을 잃어버려서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힘을 잃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평평 지구에 대한 주장이 1956년에 또 되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간판 서체 디자이너인 세미얼 샌턴이라는 사람이 세미얼들이 자꾸 이러내 국제 평평 지구학회를 만들었고요 유니버셜 재테틱 소사이어티를 정식으로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평한 지구학회를 설립한 시기가 한창 미국과 소련이 우주경쟁에 미쳐서 로켓과 인공위성 우주선을 쏘아올리던 시기였습니다 말이 1956년이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우주경쟁에 미쳐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직접 관측되어 버렸음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시엔턴은 훈련되지 않은 눈을 사진으로 속이는 것이 쉽다고 말하면서 저거는 가짜 자료야? 라고 대응함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지구가 공모양이란 걸 다 알게 된 상태라서 오히려 굉장히 튐 이때 당시에 화성인 바이러스가 있었으면 1호 출연자에요 평년지구인이라는 별명이 붙게됨 나중에 이 별명은 잘못된 거나 쓸모없어진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플랫어서라고 불러붙습니다 약간 애가 좀 전을 굽고 말이 안 통한다 싶으면 플랫어어 사전에도 그런 의미로 실려있음 대니얼 샌턴 성이 공교롭게도 겹침 샌턴들이 자꾸 이어가요 2004년에 평평한 지구학회를 또 부활시켜 세계정부에서는 이거를 자꾸 안 나타나게 막으려고 하죠 근데 몇십 년 간격으로 계속 나타나요 의지를 잇는 녀석들이 2012년 3월 기준으로 회원수가 420명 과거와 달리 핵심 주장이 없어요 그냥 주장 근거 없이 외계인의 침공에 대해서는 둥근 지구는 아무로 대항도 못하지만 평평한 지구는 외계인 침공이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람들을 환상해서 구할 구세주라고 제주도를 해야 된다 제가 근육이 없고 배에 지방이 가득 찬 복부위만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폭력배와 붙었을 때 내가 쳐발리기 때문에 내가 근육쟁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항할 수 있는 구세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냥 믿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야 내가 시뮬레이션에서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갈려요 그래서 공통이론이 없어요 마치 창조 과학자들이 누구는 젊은 지구설 누구는 늙은 지구설 누구는 진화 자체가 없고 누구는 소진화는 있지만 대진화는 없고 이게 조금씩 갈리는 것처럼 갈렸다고 합니다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이게 그냥 어그로 끌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대중들도 쉽게 인터넷에서 이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야 다 반박이 돼버려서 하지만 어그로를 끌 수 있어 당연하게다고 생각하는 거를 노라고 말했을 때 받는 어그로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지구 평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2016년에 지금으로부터 8년밖에 안 됐어요 래퍼 비오비 연예인 틸라 테킬라 등 SNS에서 지구 평평설을 주장했고요 보다 못한 닐 디그레스 타이슨 박사가 반박하니까 갑자기 디스하는 노래를 발표해요 이후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쏠 자금을 클라우딩 펀드를 통해 모으는 중이라고 하고요 닐 타이슨 박사는 2017년에 지구 평면론자들을 조롱하는 이미지를 SNS에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NBA 델러스 매버릭스의 가드 카이리 어빙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포워드 드레이먼드 그린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농구선수가 지구 평평설을 또 주장했고요 그래서 서구권의 몇몇 학교에서는 카이리 어빙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평평설을 믿어버리는 거야 선생님들이 야 지구는 평평하지 않아 아무리 말해봤자 학생들이 믿지 않았다 악한 영향력 유명인의 악한 영향력 샤키 로닐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샤키 로닐과 카이리 어빙은 후에 농담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반지성주의적인 행적으로 인해 이제 팬들은 농담인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분 궁금한데 엉클 드류 어빙신 지평이 지평이는 지구 평평인가요? 지평신 지평신 화려한 플레이는 NBA에서도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팀 에이스나 해결사 기질이 부족하고 자잘한 부상도 많아 시즌을 제대로 치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 2017년 2월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조장한 것이며 실제로는 지구는 평면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 팬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이 카이리 어빙의 진행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고요 유튜브에서는 니가 맨날 들고 다니는 농구공도 평평해 보이냐고 비꼬는 댓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농담이었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왜냐 코로나19 백신 거부나 후술할 기행으로 인해서 반지성주의 셀럽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어빙은 NBA 선수협회가 2021년 4월쯤 주도하여 실시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중인 최후의 1인이며 백신 접종이 싫다는 이유로 이번 시즌 절반이 되도록 한 경기도 출장하지 않고 있었다 어빙이 진짜 접종을 거부한 이유는 백신 음모론을 신문해 그렇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어빙은 흑인을 마스터 컴퓨터에 이식하기 위해 백신을 동원한다 라는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뭐 그냥 가볍게 좋아요를 눌렀을 수도 있으니까 인스타라이브로 어빙은 백신 접종 거부를 하는 것을 존중해달라고 방송을 했으나 왜 백신을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브래들리 빌과 앤드류 위긴스가 배신했어요 같이 안 맞기로 했는데 경기 출전 하려고 이제 맞았습니다 변절했죠 그래서 어빙으로 필두를 하던 백신 접종 반대파의 위세가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럼 하필이면 문제가 뭐냐 어빙이 농구를 못해 그럼 하지마 근데 어빙이 농구를 잘해 잘하는데 백신을 안 맞겠대 근데 백신 안 맞으면 농구를 못해 어빙이 뛰면 팀이 강해지는데 답답하지 그냥 거의 그냥 4살 아기야 어빙은 브루클린 전력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인데 그 어빙을 백신 접종 거부라는 이유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팬들이 개빡 돌았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장 행진을 또 이어가게 됐고요 인터뷰에서는 매일 백신 접종을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오미크론으로 점점 판데믹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존버하고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끝까지 안 맞았네 그러면 요거도 난놈이다 난놈이네요 지금 농구 개 잘하는데 멘탈이 이렇게 단단하니까 농구를 잘하는 거야 모두가 세상 사람들 자기 빼고 모두가 다 뭐라고 하는데도 그냥 가 칭찬이야 욕이야 칭찬이에요 이거는 흔치 않은 능력이야 근데 왜 이렇게 젊어요 노익장인 줄 알았는데 브로클린 팬인데요 가장 개빡 도는 건 저 인간이 딴 팀 가서 말썽 하나도 안 피운다는 겁니다 아 이적했어요? 브로클린에서 델러스로 갔네 2023년이네 델러스에서 개 열심히 논구만함 기어리 형이 어빙 팬이라고 합니다 똑같아 하는 행동이 똑같아 아 나 어디서 본 것 같거든 주위에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나 어디서 봤는데 나 분명히 봤는데 고집 진짜 이렇게 센 사람 있는데 기어리 형이 좋아해 완전 케이 어빙이다 진짜 자 아무튼 뭐 대한민국에서는 지구 평평설 이미 우리가 지구를 지구가 이제 공구자잖아요 이미 지구 평평설을 주장한 사람은 지구라고 부를 수가 없어 다르게 불러야겠죠 뭐라고 부를 거야 평평지구 국제 컨퍼런스 인 서울 이거 지구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동안 무지를 반성하고자 함에 있다 창가비 5만원 선착순 300명 건강 도시락 지급 근데 워낙 지구를 대체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평평지면 이를 하면 안 와닿잖아 지구라고 해야 우리가 사는 전체 세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평지면이라고 하면 뭐 지면은 원래 평평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지구 평면설의 주장 여기 나왔죠 여기 여기 북극 여기 남극 피자처럼 생겼어요 인터넷상에서 지구 평면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평평이 평평충 등의 멸칭으로 불린다 반면 평면설 신봉자들은 구형론자들을 둥그리라고 부른다 둥그리와 평평이 나사가 이들과 연관이 있는데 아폴로키의 근무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나사를 까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렸기 때문이다 나사가 히브리어로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히브리어 발음은 나샤부지만 나사나 나샤부나 그게 그거라고 주장하는 중 엄연히 다른데 나사가 이미 속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속이 작정에 있다 눈치를 채야된다 나샤부인데요 나사나 나샤부나 비슷하다 지구 평평설에 대해 천체물리학 교수인 제임스 블럭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부터 관측을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지구 평면론자들이 그런 걸 믿는 이유야 알 수는 없지만 과학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반과학적 반지성적인 의견으로 국가나 정부가 과학 분야로 지원을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문명사회에 큰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구 평평설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평평이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 만약에 평면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되더라도 저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평평지구의 왕 평평왕 마크 서전트가 인터뷰 마지막에 남긴 말입니다 여기에 쏟아부은 시간과 재화도 많고 그들이 구축한 영향력과 공동체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평평설을 지지하면서 가족 친구들과 이미 연을 끊어버렸어 그래서 내 주위에는 평평설을 믿는 사람밖에 없어 여기서 평평설을 거부한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믿어야 돼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빠져나오기도 힘들다 어? JRR 톨킨 평평인가요? 평평한 세계를 창조했는데요 아 근데 평평으로 시작하다가 구형으로 개편됐습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런지 음모론 중에는 사실상 최약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심지어 골수 음모론자들도 지구 평평설을 안 믿는 경우가 다반사 김상민 그는 감히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래퍼는 지구는 평평이라는 음반을 판매했다 김상민 그는 감히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름인가요? 본명은 김상민이고요 예명은 김상민 그는 감히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원래는 김상민 그는 전설이다 였는데 버릇없어 보일까봐 김상민 그는 감히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감히 전설이라고 주장해 본다 지구는 평평해 대표 가사인가 봐요 2022년 4월 19일 인디고 뮤직에 합류 랩네임이 너무 길어서 김상민 김감전 김상민이라고 부르면 의미가 없잖아 아니 예명을 김상민이라고 불리기 싫어서 김상민 그는 감히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 줄여서 김상민이라고 부르면 예명인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줄이면 안되지 줄여도 김감전이라고 줄여야죠 블랙넛이 스윙스에게 추천하는 인디고 뮤직 영입이 이루어진 듯하다 지구 평평소를 믿고 있다는 기믹을 유지 중에 있다 이병건 그는 감히 침착하다고 할 수 있다 이감침 이병건 그는 감히 랩틸리언이라고 할 수 있다 목에 주름이 이렇게 굳어졌지? 여기 왜 타이어가 생겼지? 이거 어떻게 없어요? 여기가 왜 이구아나처럼 그거 할 때가 됐나? 탈피? 이럴공오 ия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